ku-ku-ku-ku-ku 치킨을actions 벌써 밤새냐? 그쵸? 에버랜드에 꼬기 전에 신선하나를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파 어? 벗어내려? 지금 에버랜드 왔습니다. 어? 지금 3시. 그리고 지금 할로윈데이라서 딱 에버랜드 할로윈 시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에버랜드에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요, 지금. 아, 여긴 표 사는 곳이고, 우리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? 아, 그래? 우리는 표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. 이거 뜯어졌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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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간은 4시니까, 우린 끝날 때까지 달려보자. 아, 저 사진 찍어주시네? 아, 근데 너무 애기들만 있어. 머리띠 갈까? 머리띠 사러 가자. 개 귀여운 걸 발견했어. 이거 좋은데? 이러고 이따가 붕장을 하자. 그래. 개 좋아. 가방이야? 귀여워. 애기들이 좋아하겠다. 목베개도 있고, 목베개도 있고, 머리에, 고기 꽂았어. 아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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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거 아니야? 여기가 준비 분장할 수 있는 살롱이라고 해요. 제가 이렇게 줄을 서서, 봐봐. 티켓을 입을 수 있는 샐롱이라고 해요. 이걸 사서 그리고 저기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할리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가 긴장하는 이맛이에요. 와우 저는 할리퀸 갈 거예요. 조금 넘어와야 되는데 이 밑에서 기다려주면 나오실 거니까 안 나오실 거니까. 큰 버스 왼쪽으로 들어가시네요. 안녕하십니다. 하신 다음에 찍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제 드디어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밤 되니까 더 뭔가 진짜 같아. 이제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아 저기요. 들어간다. 그냥 놀이기구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저희는 피 스프레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나도 강대표가 엄청 많으세요. 이제 말하지 마. 네일까지 잘생기시니까. 네일까지 잘생기시니까. 지금 70분 기다리고. 이제 곧 부담. 지금 너무 추워요. 네버랜드에 오시면 오면 오늘 챙기시길 바랍니다. 너무 추워. 재밌다. 70분 기다리다가 3분 탔는데. 근데 나 너무 무서워. 으악! 진짜 무서워. 아 진짜 무서워. 아 갑자기. 진짜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아 진짜.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들엉 0-0-0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